주영아 님이 보라 틀었는데 딘딘 씨 눈화장이 김수영 오빠 끈이라서 빵 터지 거의 무대 분장인데 이 정도면? 아니 오늘 컨셉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나 진짜 수영이 형 얘기에 진짜 한 표야 눈을 좀 내리면 딘딘 씨 눈이 지금 거의 팬다 수준이에요 이거 봐 이거 봐 저의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친구가 또 이걸 들으면서 아니 줌 땡기지 마세요 아니 이러지 말고 눈을 감아 보세요 살짝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면 다 못 보잖아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